안녕하세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새삼 우리의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느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새해에는 지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씻어버리고 희망이 가득한 단순하고 평온했던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희망의 꿈이 가득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시길 또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책 읽기는 김유정 작가의 산골나그네입니다.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골나그네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골나그네 김유정 밤이 깊어도 술구는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쾌쾌한 냄새로 방안은 괴괴하다. 윗간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린다. 호르머니는 쪽 떨어진 화로를 끼고 앉아서 쓸쓸한 대로 곰곰 생각에 젖는다. 가뜩이나 침침한 반짝 등불이 북쪽 지게문에 뚫린 구멍으로 새 드는 바람에 반뜩이며 빛을 잃는다. 헌 버선짝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등잔밑으로 반지꼬리를 끌어당기며 시름없이 바늘을 집어든다.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앞뒤 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 떨리픈 진다. 바로 그것이 귀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욱 몹쓸 건 물소리. 골을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류를 읊는다. 퐁퐁퐁 쪼록 퐁 바깥에서 신발소리가 자작자작 들린다. 귀가 번쩍 뜨여 그는 방문을 가볍게 열어젖힌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냐?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앞들 건너편 수평을 감돌아 싸늘한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며 얼굴에 부딪힌다. 용마루가 쌩쌩 운다. 모진 바람소리에 놀라서 멀리서 밤깨가 요란히 짖는다. 쥐인어른 개소유 몸을 돌려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째 이번에는 짜장 인기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유? 처음 보는 아낙래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빗기어 건붉은 얼굴이 해슥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에 둘렀던 외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쓰담아 올리며 수줍은 듯이 쭈뼛쭈뼛한다. 저... 하룻밤만 드세고 가게 해주세유 남정래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일까 맨발에 집신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쬐개유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비어지려는 속살을 암울이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잠고 있다. 그러나 먹던 대공을 주워 모아 짠지 쪽하고 갖다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 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무른듯이 푼 만치 대구 추궁거렸다. 낙은에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부칠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단계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닭이 회를 칠 때 그제야 마을 같던 덕돌이가 돌아온다. 문을 열고 감사나운 머리를 뒤밀려다 낯선 아낙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렇게 주춤한다. 열린 문으로 억센 바람이 몰아들며 방안이 캄캄하다. 주인은 문 앞으로 걸어와 서며 덕돌이의 등을 뚜덕거린다. 젊은 여자 자는 방에서 떡거머리 총각을 재우는 건 상설없지 못한 일이었다. 예, 덕돌아 오늘은 마을과 자고 아침에 온 가을 할 때가 지었으니 동양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좀 채 돈 맛을 못 본다. 술을 판대야 한초롱에 50에서 60전 떨어진다. 그 한초롱을 잘 판대도 사날씩 걸리는 걸 요새 같아선 그 잔량한 알량한 술꾼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펴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을 모른다. 호롬이는 열번 거지가 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나 다리품을 들인 보람도 없었다. 내일 사람이 즐겨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며 한단 소리가 좀 두고 보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날이 양식은 딸리고 지점집에서 집행을 하느니 뭘 하느니 독촉이 어지간치 아느메리아. 저도 이젠 떠나겠어요. 그가 조반 후 나들이 옷을 바꾸어 입고 나서니 나그네도 따라 일어서다 그의 손을 잔상이 붙잡으며 주인은 고달풀 테니 몇일 더 쉬어가게유 하였으나 가야지유 넘어 오래 신세를 그런 염려는 말구 라고 누르며 집 지켜주는 셈치고 방에 누웠으라 하고는 집을 나섰다. 백두고개를 넘어서 앞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해실수를 간 곳도 있기야 하지만 맑았다. 해가 지고 어두울 역해야 그는 홀부들 해서 돌아왔다. 좁쌀 닷돼 밖에는 못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낼 생각은 커녕 이러면 다시 술 안 먹겠다고 도리어 얼러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만도 다행이다. 아주 못받느니 보다는 끼니떼 가지였다. 그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물을 지피어 부랴 사리아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았으려니까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일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세 사람 또 두 사람 모두 젊은 축들이다. 그러나 그러나 각각들 먹일 방이 없으므로 주인은 좀 망설이다가 그 연유를 말하였으나 뭐 한 독립 사람인데 어떠냐 한대서 먹게 해달라는 바람에 얼씨구나 하였다. 이제야 운이 트이나보다 양푼에 막걸리를 딸 구워 나그네에게 주어 솥에 놓고 좀 속히 데워달라 하였다. 자기는 치마꼬리를 휘둘러가며 잽싸게 안주를 장만한다. 짠지 동치미 고추장 특별안주로 삶은 밤도 놓았다. 사촌동생이 맛보라고 며칠 전에 갖다준 것을 애껴둔 것이었다. 방 안은 떠들썩하다. 벽을 두드리며 아리랑 찾는 놈에 건으로 너터로 숨치는 놈 혹은 숙은 숙덕하는 놈 가지각색이다. 주인이 술상을 받쳐들고 들어가니 짝이나 한듯이 일제히 자리를 바로잡는다. 그중에 얼굴 넓적한 하이칼라 머리가 야리가 나서 상을 받으며 주인 귀에다 입을 비켜대인다. 아주머니 젊은 갈보 사왔다지요? 보여주게요? 영문 모를 소리도 다 듣는다. 갈보라니 웬 갈보 하고 어리빙빙하다 생각을 하니 턱없는 소리는 아니다. 눈치있게 부엌으로 내려가서 보강지 앞에 웅크리고 있는 나그네의 머리를 은근히 끌어안았다. 자 전살굽게 간곡히 말하였다. 나그네의 낯은 별반 변함이 없다. 늘 한 모양으로 예사로이 승낙하였다. 술이 온몸에 돌고 나서야 뒷술이 잔풀이가 난다. 한 잔의 오전 그저 마시긴 아깝다. 얼근한 상투박이가 계집의 손목을 탁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며 권주가 좀 해. 이건 귀여운 보릿자룬가? 권주가 뭐야 유? 권주가 아 갈보가 권주가도 모르나 으하하하 하고는 무한에 취하여 푹 숙인 계집뺨에다 거칠거칠한 턱을 문질러본다. 소리를 앞만 시켜도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으로 올마앉으며 턱 밑에다 술잔을 받쳐올린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다. 두 사람은 고라져서 코를 곤다. 계집이 칼라머리 무릎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올릴 때 코웃음을 흥 치더니 그 무지스러운 손이 계집의 아래 백가죽을 사양없이 움켜잡았다. 벼랑간 아야 하고 퍼들껑 하더니 계집의 몸뚱아리가 공중으로 도로 뛰어오르다 떨어진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만 돈 내고 먹었니? 한 사람 새에 두고 앉았던 상투가 콧살을 찌푸린다. 그리고 맨발 벗은 계집의 두 발을 양손에 붙잡고 가랑이를 쩍 벌려 무릎 위로 지르르 끌어올린다. 계집은 앙탈을 한다. 눈시울에 눈물이 엉키더니 불현듯이 쪼룩 떨어진다. 방 안에서 웽마가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저 잡논복에 으하하하하 술은 연실 데워서 들여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다. 참새들은 소란하게 지저긴다. 지직 바닥이 부스럼 자국보다 질배 없다. 술 짠지 쪽 가래침 담배 죄 무엇에 너저분 하다. 우선 한 길치에 자리를 잡고 개배를 대보았다. 마수거리가 85전 외상이 2원 각수다. 현금 85전 두 손에 들고 앉아 세고 또 세어보고 뜰에서는 나그네의 혀로 끌어올리는 인사 안녕히 가십시개유 입이나 좀 마치고 뽀 뽀 뽀 나두 찌르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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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거러 쿵 방아머리가 무겁지유 고만 까부를까 들 익었세유 더 찌어야지유 그런데 애는 어쩐일이야 덕 키로 확의 좁쌀을 담아 올린다. 주인은 그 머리를 쓰담고 자기의 행주치마를 벗어서 그 위에 씌워준다. 계집의 나이 열아홉이면 활짝 빌대의 것만 버케된 머리칼이며 야외인 얼굴이며 벌써부터 외양이 시들어간다. 아마 고생을 지난 타시리라. 날씬한 허리를 재빨리 놀려가며 이리 끊일 새 없이 다구지게 덤벼드는 그를 볼 때 주인은 지극히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일변, 측은도 하였다. 무엇하면 딸과 같이 자기 곁에서 길내 살아주었으면 상팔자일 듯 싶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소 한 마리와 바꾼데도 이것만은 안내노을이라고 생각도 하였다. 아들만 데리고 호러미의 생활은 무던히 호젓하였다. 그런데 다 동리에서는 속 모르는 소리까지 한다. 떡거머리 총각을 그냥 늙힐 테냐고. 그러나 형세가 붙임으로 감히 엄두도 못 내다가 겨우 올 봄에서야 다붙어 서둘게 되었다. 의외로 일은 손 씹게 되었다. 이리저리 언론이 돌더니 남촌산에 사는 어느 집 둘째 딸과 혼약하였다. 일부러 호러미는 40리길이나 걸어서 섹시 손등을 문질러보고는 참 애기 잘도 생겹세 좋아서 사돈에게 칭찬을 뇌곤 뇌곤하였다. 그런데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가며 혼수를 다 꼬매놓은 뒤였다. 혼인 날을 불과 이틀 격해놓고 이리 고만 빛났다. 처음에야 그런 말이 없더니 난데없는 선채금 30원을 가져오란다. 남의 돈 3원과 집의 돈 5원으로 거축군에게 품쌍 노비 주고 혼수하고 단지 2원 잔치에 쓸 것밖에 안 남고 보니 30원이란 입내도 못 낼 소리다. 그 밤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넋이 뇌곤 팔을 던져가며 통밤을 세웠던 것이다. 어머니 진지잡수세유 세대객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끔찍이 귀여우리라 이것이 단 하나의 그의 소원이었다. 다리 아프지유 넘어 일만 시켜서 주인은 저녁 좁쌀을 쓸어넣다가 방아다리에 깝신대는 나그네를 걸쌈스럽게 쳐다본다. 방아가 무거워서 껍적이며 잘 오르지 않는다. 갸냘픈 몸이라 상혈이 되어 두 볼이 새빨갛게 쎅쎅거린다. 치마도 치마련이와 명지저고리는 어찌 사갔는지 어깨깨가 손바닥만하게 척 나갔다. 그러나 덕돌이가 외포 다섯자를 바꿔오거든 첫 때 사발화통된 속옷부터 해 입히고 차차 할 수밖엔 없다. 같이 찝시다유 주인도 남저지 방아다리에 올라섰다. 그리고 찌껑 위에 놓은 나그네의 손을 눈치 않게 살며시 쥐어보았다. 더더 덜도 말고 그저 요만한 며느리만 얻어도 좋으렴만 나그네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열저어서 시선을 돌렸다. 퍽도 쓸쓸하지유 하며 손으로 울밖을 가리킨다. 첫 밤같은 석양판이다. 색동저고리를 떨쳐 입고 산들은 거방진 방아소리를 은은히 전한다. 찔그러쿵 찌러쿵 그는 나그네를 금덩이같이 위하였다. 없는대로 자기의 옷까지도 서로서로 별로 입었다. 그리고 잘 때에는 딸과 진비 없이 이불 속에서 품에 꼭 품고 재우곤 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심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건넸다. 잘 들어주면 이현이와 무엇하게 한다면 피차인 낯이 뜨뜻한 일이었다. 그러자 맘먹지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하여 마침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그네가 온지 나흘되던 날이었다. 검은관이 산기슬기에 있는 영길래가 벼방아를 좀 와서 찌워달라고 한다. 나그네는 줄밤을 세움으로 낮에는 푸근히 자라고 두고 그는 홀로 집을 나섰다. 머리에 결을 뽀얗게 쓰고 맥이 풀려서 집에 돌아온 것은 이럭저럭 으스레하였다. 늙은 다리를 끌고 뜰앞으로 향하다가 그는 주춤하였다. 나그네 홀로 자는 방에 덕도리가 들어갈 리 만무한데 정령코 그놈일 게다. 마루 끝에 자그마한 나그네의 집세기가 놓인 그 옆으로 질목채 벗은 왕달 집세기가 왁살스럽게 놓였다. 그리고 방에서는 수근수근 낮은 말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는 무심코 닫은 방문계로 귀를 기울였다. 그럼 와 그러는 게유 우리집이 굶을까봐 그리시유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유 오래 잘만 하면 내년에 소 한 마리 산올개구 농사만 해도 한 해에 쌀 넉섬 조 엿섬 그만하면 고만이지유 내가 싫은개유 사내가 죽었으니 아무튼 얻을깨지유 옷 터지는 소리 부스럭거린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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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거 노세유 쥐죽은 듯이 감감하다 허공에 아롱거리는 낙엽을 이윽히 바라보며 그는 빙글해한다 신발소리를 죽이고 뜰 밖으로 다시 돌쳐섰다 저녁상을 물린 후 시치미를 딱 떼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다 젊은 아낙내가 홀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상일 깨유 또 어차피 사내는 여기서부터 사리에 맞도록 이말 저말을 주섬주섬 꺼내오다가 나의 며느리가 되어주미 어떻겠냐고 꽉 토파를 지었다 치마를 흡사고 앉아 갸옷이 듣고 있던 나그네는 치맛끈을 깨물며 이마를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두 볼이 빨개진다 젊은 계집이 나 시집가겠소 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영이나 고쳐서 입히면 고만이다 돈 이원은 은비녀 은가락지 사다가 각별히 색시한테 선물 내리고 일은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급시로 나를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잔치 보러 온 아낙래들은 국수 그릇을 얼른 받아서 후루쿠루 들여 마시며 시약시 잘났다고 추웠다 주인은 즐거움에 너무 겨워서 축배를 흥건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무사람을 비집고 안팎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예 메누라 국수 한 그릇 더 가져온 어째 말이 좀 어색하구먼 다시 한번 메누라 예야 얼른 가져와 서른을 바라보자 동곳을 찔러보니 제 물에 멋이 질려 비드름하다 덕도리는 첫날을 치르고 부썩부썩 기운이 난다 남이 두 단을 털쬐면 그의 볏단은 석단째 풀려나간다 연방 손바닥에 침을 뱉어붙이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끽 끽 끽 끽 끽 끌 찍어라 굴려라 끽 끽 동무의 품앗이 이리다 거무투룩한 젊은 농군 넷이 벼단을 번 차례로 집어든다 열에 뜬 사람같이 씩씩거리며 세차게 벼알을 절구통 배에서 주록주록 흘러내린다 얘 장가들고 한턱 안내니 일색이더라 단단히 먹자 달기냐 술이냐 국수냐 웬 국수는 너는 국수만 아느냐 저희끼리 찍고 까분다 그들은 이를 놓으며 옷깃으로 땀을 씻는다 골바람이 벼깔치를 부역해 풍긴다 옆산에서 푸드득하고 꿩이 나르며 머리 위를 지나간다 갈퀴지를 하던 얼굴 넓적이가 갈퀴를 놓고 싱급하더니 달려든다 장난꾼이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덕돌이 입에다 헌집신짝을 물린다 버들걱거린다 다시 양귀를 두 손에 잔뜩 움켜잡고 끌고 와서는 털어놓은 벼무더기 위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 시킨다 야 야 아 아니다 아니다 장갈 갔으면 산신령에게 이러하다 말이 써야지 괜스리 산신령이 노하면 눈깔 망란이 내려보낸다 무엇 웃음이 터져오른다 새신랑의 옷이 이게 뭐냐 볼깃짝에 구멍이 다 뚫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덕돌이는 상투의 먼데기를 털고 나서 곰방대를 피워물고는 싱글에 웃어 치운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인조견 조끼 저고리 새하얀 옥당목 겹바지 그러나 아끼는 것이다 일할 때엔 헌옷을 입고 집에 들어와 쉬일 참해나 입는다 잘 때에도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 깨어 머리맛 위에 놓고 자곤 한다 의복이 남루하면 인상이 추하다 모처럼 얻은 귀여운 아내니 행연한 마음이 돌아앉을까 미리미리 사려두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29년 만에 누런 이 조각에다 이제서야 소금을 발라본 것도 이 까닭이었다 덕돌이가 볕단을 다시 집어올릴 때 그 이웃에 사는 돌쇠가 옆으로 와서 품을 안는다 예 덕돌아 어 내일 우리 조마댕이 좀 해줄래 뭐 어째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그는 눈귀가 실록하였다 누구 보고 해라야 응 이 자식 까놀라 어제까지는 턱없이 지냈단데도 오늘의 상투를 못 보는가 바로 그날이었다 윗간에서 혼자 새우잠을 자고 있던 호러미는 놀래어 눈이 번쩍 띄었다 만루의 잠잠한 밤중이다 어머니 그거 달 하나세유 내 옷도 없고 응 하고 반마디 소리를 치며 얼떨 김에 그는 캄캄한 방안을 더듬어 아랫간으로 넘어섰다 황망히 등잔해 불을 대리며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영산이 나서 묻는다 아들은 벌거벗은 채 이불로 앞을 가리고 앉아서 징징거린다 옆자리에는 빈 벽에 뿐 사람은 간 곳이 없다 들어본 즉 온종일 일한 게 피곤하여 아들은 자리에 들자 고만 세상을 잊었다 하기야 그때 아내도 옷을 벗고 한자리에 누워서 맛붙어 잤던 것이다 그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새치머니 드러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다가 벼랑간 오줌이 마렵기에 요강을 좀 집어달래려고 보니 뜻밖에 품안이 허룩하다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그제서는 어리짐작으로 우선 머리맡에 위에 놓았던 옷을 더듬어 보았다 따는 없다 필연 잠든 틈을 타서 살며시 옷을 입고 자기의 옷이며 벗어낸까지 들고 내뺐음이 분명하리라 도정년 모자는 광솔불을 켜들고 나섰다 부엌과 잿간을 뒤졌다 그리고 뜰앞 수풀속도 낱낱이 찾아봤으나 흔적도 없다 그래도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홀어머니는 구태여 며느리를 도둑년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반 울상이 되어 허벙저벙 방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을 가라앉혀 들춰보니 아니면 다르리야 며느리 베개 밑에서 은비녀가 나온다 달아날 계집 같으면 이 비싼 은비녀를 그냥 두고 갈 리 없다 두 말 없이 무슨 병폐가 생겼다 홀어머니는 아들을 덜미를 지피는 듯 문 밖으로 찾아 나섰다 마을에서 산길로 빠져나가는 어귀에 무거진 숲 사이로 비스듬히 언덕길이 놓였다 바로 그 밑에 석벽을 끼고 깊고 푸른 웅덩이가 묻히고 넓은 그물이 겹겹 산을 내돌아 약 심리를 흘러내리면 신영강 중턱을 뚫는다 시세에 반쯤 파묻혀 번들대는 큰 바위는 내를 사고 양쪽으로 질퍼나다 꼬부랑길은 그 틈박이로 뻗었다 좀 채 걷지 못할 자갈길이다 내를 몇 번 건너고 험상궂은 산들을 비켜서 한 오마장 너머야 겨우 길다운 길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간 곳에 넷가에 외직에 이뤄진 오막살이 한 칸을 볼 수 있다 물방아 깐이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찾아 흘러가는 뜬 몸들이 하룻밤 숙소로 변하였다 벽이 확 나가고 내 기둥뿐인 그 속에 힘을 잃은 물방아는 을신연 굳게 몰어 누웠다 거지도 그 옆의 홀잎을 위해 거적을 덧쓰고 누웠다 거푸진 신음이다 으 으 으흥 석가래 사이로 달빛은 쌀쌀이 흘러든다 가끔 마른 잎을 뿌리며 여보 좌우 일어나게 유 얽힌 개집의 음성이 나자 그는 꾸물거리며 이뤄앉는다 그리고 너털대는 호적삼 깃을 여며 잡고는 덜덜 떤다 이제 그만 떠날 테이야 쿨루 말라빠진 얼굴로 개집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물었다 10분가량 지났다 거지는 호사하였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개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옷이 너무 커 좀 적었으면 잔말 말고 어여갑시다 펄쩍 개집은 부리나케 그를 재촉한다 그리고 연해 돌아다 보기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불거져내린 산모퉁이를 막 곱들이려 할째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끊일듯 날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소리는 모르겠으나 재해 없이 덕돌이의 목성임은 넉히 짐작할 수 있다 아 얼른 좀 오게유 똥끝이 마르는 듯이 개집은 사내의 손목을 겁겁히 잡아 끈다 병든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툭거리며 거지도 으슥한 산 저편으로 같이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뜨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산 저산서 와글와글 굴러 내린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쁜 색시를 얻어서 알콩달콩 잘 사나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산골나그네에겐 이미 남편이 있었던 거죠 한껏 신혼의 단꿈에 빠져들 새도 없이 밤길로 색시를 떠나보내고 망연히 고갯마루를 바라보고 있을 산골총각 덕돌이가 왠지 짠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새해에 다시 좋은 작품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찾아오는 새해엔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아주 큰 복이 성큼성큼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